저기 별 봤어요? 별? 저쪽에서 저기서 봐야 돼요. 그래, 저 좀 어두운 데 가야 보이지? 쏟아져, 쏟아져. 쏟아져, 쏟아져. 나 그거 보고 싶었어. 은하수 같아, 은하수. 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위에, 위에, 위에. 입체적이야, 3D야, 3D죠. 3D로 돌고 있어. 별, 좀 더 가까운 별. 환자기는 별. 3D로 보고 싶었어. 정민아, 별 하나 맡아줄래? 저요? 기다려야 돼요. 1억. 기다려야 돼요. 난 다른 땅 샀는데. 진짜요? 누구 같아요? 팔더라고. 지셜이야? 1,000평에 4만 원. 진짜요? 지구 뷰를 샀어. 지구 뷰로? 지구 뷰로? 빨리 사. 집 살 때 사. 어디서 사야 돼요? 나 지금 알려줄게. 알았어요. 지구 뷰로? 너의 별, 나의 별. 별 따줄게. 별 따줄게. 응, 별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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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미방에서 취침하는 재윤을 끝으로 오늘 생존도 무사 종료. 수고 많았어요. 그리고 어느덧 황무지 생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진짜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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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따뜻해. 우리 너무 따뜻해. 우리 너무 많이 누워있으면 가봐봐. 누나. 이거 나와봐. 누나. 제가 포수했어요.